잘로를 이용해서 위치를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지금 잘로를 설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잘로에 친구한테 내 위치를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기능에 따라 다른데 여기 맨 밑에 쩜쩜쩜 있고 여기 보면은 구글 맵에 사용되는 마크 표시가 있습니다. 여기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내 위치가 지금 말보 바다 캠프가 나오고 찌야쎄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은 총 15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아마 보내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음 보내졌습니다. 이렇게 내가 한국에 있다라는 거를 친구한테 지금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영어를 하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리엔 같은 경우는 영어를 못합니다. 영어를 못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번역기를 돌려서 베트남어로 서로 의사소통을 해 가면서 필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잘로를 통해서 베트남 여행을 좀 손쉽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됩니다. 잘로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. 특히 말이 통하지 않는 베트남 사람들과 동행이 필요하고 베트남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기사, 그래브 운전기사 아니면은 가이드 가이드인데 어쨌든 영어를 못하거나 한국어를 못하는 상황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게 잘로입니다. 그래서 잘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베트남 여행에서 아주 중요합니다. 이상 잘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